어느 국수집에서 어느 국수집에서는 모든 국수의 면을 손으로 반죽하여 만든대요 반죽을 반으로 접을 때마다 면의 가닥수가 두 배가 될 때 보여줬던 거 알겠죠? 반죽을 일곱 번 접으면 일곱 번 일곱 번 오 면의 가닥수를 이에 거듭지국으로 나타내요 뭐라고 해놨대? 이에 칠조국 이에 칠조국이죠 생각을 한 번 해봐 반죽제 이에 거듭제곱으로 이에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라고 했지? 그렇지? 두께 하나를 뭐라고 잡으면 1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두께 하나를 면 두께 하나를 면 두께 면 두께 하나를 1이라고 잡으면 처음 두께 0번째 접었을 때 처음 두께는 1이지 첫번째 접었을 때는 1 곱하기 2지 맞아 맞아 맞죠? 1 곱하기 2죠 조금 더 이쁘게 이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자 그냥 두 번 접었을 때 1 곱하기 2에 2제곱 그렇지! 이 센스쟁이들 땅땅땅 땅땅땅 7번 접으면 1 곱하기 얼마? 2에 7제곱 단면 2에 7제곱 이렇게 쓰면 1과 왜? 1과 어떤 숫자를 곱하든 그 자기자신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얘 가 안 가 이런 느낌 살면서 해보자